한글자막 by 김선영 한글자막 by 김선영 잘 봐주셨길 바라며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 착석하셨으니까 감독님 먼저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0일 연출한 남대중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열이 엄마 김선영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30일에서 기배 역을 맡은 배우 윤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30일에서 정열이 역을 맡은 강하늘입니다 이렇게 넓은 관에 빈자리 하나도 없이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오신 자리는 처음인 것 같은데 재밌게 보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나라 역할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보배 역을 맡은 조민수입니다 또 뵈니까 너무 좋아요 영화의 맛인 것 같아요 재밌으셨는지 진짜 한번 다시 한번 정확히 여쭤봐도 돼요 저 되게 불안하거든요 코믹이라고 했는데 안 웃겼을까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쪽에서만 계속 얘기 나와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일에서 첫 내용 역을 맡은 송혜나입니다 진짜 여기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세례를 이렇게 받아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영지 역할을 맡은 엄지윤입니다 눈부셔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남이 역할을 맡은 황세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첫 스크린 데뷔이기도 하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황세인 배우님까지 인사 말씀 잘 들어보았고요 지금 저희 기자님들 질문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먼저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배우분들이 영화를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을 만나는 소감과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그 답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배우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방금 끝나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저는 시나리오를 다 아는데도 엄청 크게 웃었어요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많이 웃었어요 네 좀 웃겼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출연한 영화를 제가 어떻게 봤냐고 얘기하는 거는 참 객관적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미있었고 저는 사실 이런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린 시절 막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막 떠올랐었어요 그냥 이렇게 두 사람의 그 이야기가 성장기가 이렇게 너무 그래요 저는 너무 저런 거 좋아해서 근데 극장으로 나왔을 때 계속 그들이 어떻게 살지 막 궁금해지고 막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기자님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오늘 해야되는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저희는 저랑 소민씨는 완전히 풀로 되어있는 영상까지는 아직은 못 봤고 근데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진 영상은 본 상태였어서 아 어떻게 풀 영상은 뭐 제가 저희가 본 영상에서 또 어떨지 보다는 같이 보시는 또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그것도 참 너무 궁금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솔직히 제 장면 말고 다른 장면들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은 영화를 못 봐서 너무 사실 궁금하거든요 기대도 되고 그래서 기자님들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영화 본능 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vrp 시사회 때 또 예비 관객분들과 함께 볼 생각에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오늘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크셨군요 네 기가 막 나서 저는 이번에 영화를 하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영화 시장이 많이 죽고 관객이 없는 영화가 과연 영화인가 하면서 되게 그리움 스크린에 대한 그리움 근데 이제 또 시대가 지금 조금 그럴 때 어떤 영화가 필요할까 할 때 제가 30일 대본을 받으면서 어 지금 우리 웃고 싶지 않아? 이 영화하고 좀 이렇게 관객들이 좀 웃으면서 가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으로 다들 했거든요 근데 아 잘됐으면 좋겠어요 좀 웃을 수 있는 코믹 영화가 안 웃으면 그게 무슨 코믹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웃을 수 있었던 영화였으면 좋겠고 만약에 웃으셨으면 웃고 싶은 사람들은 30일 바라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제 얼굴을 스크린에서 보고 제 연기를 보는 게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좀 어이여서 제 자신한테 좀 웃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너무 저도 즐겁게 봤고 그때 당시에 진짜 그때 당시에도 웃겼던 걸 다시 보는데도 너무 재미있던 장면이 떠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함께 같이 이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크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도 언니처럼 찍을 때 너무 재밌었고 저 나오는 부분 빼고는 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아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아 이상했어요 느낌이 너무 커요 화면이 커서 그런가 좀 어색했었고 그 또 직업이 사람들한테 웃음을 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작품에 함께해서 좀 영광이었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감독님 저도 완전 처음이라서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오는 거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막 손에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도 너무 재밌었던 장면들이 스크린에서도 담겨진 거 같아서 역시 선배님들 대단하시다 진짜 보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좀 좋은 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배우분들의 영화 소감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작업을 또 오랫동안 하시고 오늘 이제 기자님들과 배우분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날이기도 한데요 그 소감도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크랭크업 하고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이렇게 후반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벌써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후반 작업하면서 한 영화를 500번 이상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올곧게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배우분들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기자님들 또 뭐 투배사 관계자분들 이게 이전에 관객분들이시니까 같이 이렇게 극장에서 관객의 입장으로 영화를 보게 돼서 그 전에 봤던 것보다는 좀 즐겁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자 분들 질문을 받아 볼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매체명과 성함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 스포티비 뉴스 유은비고요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그 영화에서 강하늘 배우부터 정소민 배우 그 다음에 조민수 배우, 김선영 배우 등등 모두 다 좀 개성이 되게 뚜렷해 가지고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스토리 인물 구성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특정 배우가 코미디를 나는 담당할 거야 해서 개인기로 웃긴다던가 이런 코미디는 조금 지양하려고 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소재가 동반 기억상실이라는 소재니만큼 상황 안에서 벌어지는 코미디를 중점적으로 연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분들 구성도 한 분 한 분의 캐릭터성을 잘 살리는 범위 안에서 혼자만의 개인기라기보다는 한 대 어우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코미디를 좀 유발할 수 있는 배우분들을 제가 많이 떠올렸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영화를 보니까 몇 배 이상으로 각자의 캐릭터가 각자의 존재감을 뽐내면서 코미디를 완성시켜 주셔서 배우분들한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저 뒤쪽으로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로 갑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배우 두 분과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소민 씨는 이제 곡중 대사를 빌리자면 초식 동물을 발견한 암사자 역을 연기하셨는데요 그런 모습이 뭔가 영화 아빠는 딸 때도 그렇지만 뭔가 그런 우악스럽고 선머슴 같은 그런 모습을 잘 연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 다시 연기하신 데 대한 소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민수 씨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엔 또 딕샨이 정확한 엄마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평범한 엄마 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 저작보고회 때도 가봤지만 뭔가 조민수라는 배우가 어떤 역할을 보여줄까 어떤 엄마를 보여줄까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따로 디렉션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톤을 연기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감독님께는 좀 뭔가 그냥 가벼운 질문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 4의 벽을 깨는 뭔가 등 뭔가 클리셰를 깨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결국 이 작품은 사랑은 결국 완성된다라는 클리셰에 다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라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일단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필터링이 많은 성격인데 나라가 노필터링에 굉장히 직진하고 거침없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나라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연기했고 재미있게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기자님 저한테 물어봐 주셨는데 저 어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누적되어 있는 캐릭터와 그 이미지를 30일에서 분명히 가져갈 거다 이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나에 대해서 강한 이미지가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도 저도 궁금해서 봤지만 봤으면서도 재미있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코믹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코믹 연기를 어떻게 잡았냐 그럴 때 감독님하고 충분히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현장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강하늘이라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이 연기할 때 얼마나 째려봤는지 몰라요 아 저거 저렇게 하네 이야 잘하네 그리고 물론 감독님도 워낙 센스가 좋으셔서 감독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 다 오미트 됐습니다 그거는 여기 와서 제가 미워서 한 번 하는 얘기고요 하늘씨한테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전 좋더라고요 제가 안 해본 장르를 하늘씨는 그래도 계속 누적돼서 해왔는데 저 친구가 어떻게 연기하지 할 때 제가 오죽하면 아유 선생님 오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재밌는 거 뒤에 뭐 제2청사 이런 대사 있잖아요 감독님이 앞에 8시 20분 주시고 제가 가니까 갑자기 선배님 이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그게 나온 대사예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아니 진짜로요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영화 끝나고 나면 다 자기들이 잘했대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 다 역할들이 되게 다 좋았어요 그거를 제가 다 이렇게 뺏어 먹어서 하긴 했는데 아 모르겠어요 이제 어차피 전문 영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시니까 그거보다 대중이 어떻게 이거를 진짜 저는 딱 하나 웃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개연성 다 떠나서 와우씨 한참 웃었다 웃음은 전염인데 그 관이 전염되면서 계속 빵빵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 걱정은 좀 돼요 그 관객이 워낙 주인이어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특별히 클리셰를 깨야 되겠다 뭘 비틀어야 되겠다 물론 제가 오글거리는 걸 좀 싫어하는 성향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굳이 억지로 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돼 이걸 클리셰를 비틀어야 돼 깨야 돼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영화 극 중에서 나오는 그런 클리셰가 좀 비틀어지는 그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우리 현실 연애와 우리 현실의 일상과 더 가깝지 않은가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면 뭐 사랑하는 뭐 이별 사랑하는 날에는 햇빛이 찬란히 내리쬐고 공항에 얘가 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공항에 달려가면 무조건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와가지고 둘이 키스를 하고 이런 거는 기존에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왔던 일종의 판타지 같은 이야기고 이 둘의 이야기는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우리가 실제로 친구의 학교 친구한테 얘기를 하다고 에어팟을 끼고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좀 더 현실에 가까운 코미디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연출을 했던 것 같고요 뭐 클리셰를 내가 막 비틀겠다 이렇게 막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조민수 선배님의 답변에 대한 강하늘 배우님의 다른 어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게 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침이 많이 태워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잡혔겠죠? 침 튀는 거? 아 죄송해요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더 이상해져요 이게 제가 제가 어떻게 선배님한테 선생님 왜 이러세요? 제가 어떻게 선배님한테 코믹 선생님이세요 선배님 이렇게 하세요 절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할 정도의 인성은 아니고요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선배님 이거 어때 그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생각 못한 거를 많이 던져줬고 그리고 우리 저기 남대중 감독님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 조금 좋은 얘기해도 될까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뒤에 에필로그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특색을 잡아서 그게 뒷부분에 나온 대본들은 나중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가져온 대본 보고 제가 많이 웃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그냥 제가 조금 오래 뜨네요 칭찬 좀 했습니다 감독님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아니 두 분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기분이라서 원래 늘 이랬기 때문에 원래 민수 선배님이 장난도 치시고 또 우리 강하늘 배우는 또 강하늘 배우가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좀 놀리는 재미가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 장난 걸고 장난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찍었던 거 같고 진짜 이건 하나 제가 강하늘 배우를 대신 좀 변명을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한 적은 진짜 없고요 계속 얘기하는 게 이상해진다니까요 아니 아니 현장 분위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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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항상 자유롭게 좀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꼭 비단 두 분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항상 그런 분위기였어서 선배님 선배님 이런 거 어때요? 하면은 조미수 선배님도 센스가 있는 분위기 때문에 어 그게 더 재밌는 거 같아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분위기였지 이러세요 저러세요 한 적은 없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걸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들어 먼저 뒤쪽에 마이크 드리고 중앙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오쌤 김보라 기자입니다 저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배우 전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믹 장르에 좀 특화된 남대중 감독님이 각색하신 시나리오 보고 처음에 어떤 느낌 받으셨었는지 궁금하고 완성된 영화는 그것과 비교해서 좀 더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강하늘 씨랑 정소민 씨에게 추가 질문 드리자면은 평소에 가졌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이번 영화를 좀 찍으면서 좀 달라졌다거나 아니면은 원래 생각대로 그대로 유지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나리오보다 훨씬 재밌어요 시나리오도 굉장히 재밌었고 웃겼는데 저는 오늘 지금 방금 본 영화가 더 속도감이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연기가 이제 더해지니까 연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경호 씨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 저는 너무 빵빵빵 터지면서 좀 봤어요 제 연기 빼고는 저는 다 웃었어요 진짜 저는 뭐 딱히 뭐 그렇게 웃기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선배님하고 같은 마음인데요 저도 사실 제가 나온 부분만 제일 스스로가 제일 그 쑥스러웠다 할까요 그리고 다른 분들 연기할 때는 너무 재미있게 유쾌하게 봤던 것 같아요 남대중 감독님의 전작품들도 너무 제가 좋아하지만 특히 위대한 소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천진난만해서 엉뚱한 발상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특히 30일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특유의 엉뚱함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너무 재미있는 분이라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영화는 저희 대본보다 더 잘 나왔죠 감독님 네 감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민수 선배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제가 읽었던 대본 저를 되게 웃음짓게 만들고 되게 기분 좋게 읽었던 대본이었어서 이 대본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것도 민수 선배님께서 아까 얘기하실 건데요 대본 읽었을 때 재밌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좀 더 재밌었어요 근데 또 편집된 화면은 현장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대본보다 잘 나온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생각 크게 제가 명확하게 잡고 있는 거는 없었어서 뭔가 변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삶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워낙 감독님 특유의 위트와 재치를 좋아하는 한 명의 팬으로서 감독님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재밌게 한 번도 안 끊고 술술술 다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는 또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모이고 모여서 또 좀 더 좀 더 재밌는 장면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긴 영화로 편집이 됐을지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후시녹음 하면서 장면 장면들을 맛보기 식으로 봤는데 그래서 그 이어진 영화로 꼭 빨리 보고 싶은 기대감이 있고요 결혼에 대해서는 저도 막 어떤 결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건 원래 아니었지만 이번에 하면서 약간 들었던 생각은 아 역시 사람은 다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거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을 여전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미씨 내가 봤으니까 얘기할게요 너무 매력있게 나왔어요 그건 제가 안 봤다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맨 처음에 대본 받을 때 약간 고민은 했어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 첫 등장이 씬 5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코믹이 이런 코믹 나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독님 솔직한 얘기는 맨 처음에 거절하려고 예의상 거절을 하더라도 얼굴 보고 해야지 하고 뵀어요 그런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막 제가 느끼고 있는 코믹에 대해서 얘기하고 감독님도 도브배라는 캐릭터가 어떻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올 때 되니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이러면서 안 돼 그래서 몰입되면 안 되는데 막 이래서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본 지금 약간 무거운 것만 해서 안 해본 그 밝음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또 어떨까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 내게 재밌는지 모르겠고 좀 그렇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요? 저는 사실 해나씨가 애옹 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예? 저 맞아요? 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사실 저는 엄청나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화에 이제 함께 참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장 분위기가 밝았고 저 또한 밝은 사람이라서 그 밝음에 같이 묻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엄청나게 막 이렇게 뭘 해보자는 느낌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제가 같이 거기에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저는 대본 봤을 때도 물론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대본 쓸 때랑 연기했을 때랑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가끔 대본을 쓰는데 대본에선 재밌었는데 연기하면 재미없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 대본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다 연기로 잘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요즘 쇼폼이 대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롱폼 코미디에 대해서 좀 지루해하면 어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뭔가 텐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네 맞아요 나중에 따로 그래서 저는 너무 탱탱불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면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오디션 볼 때 나미라는 캐릭터 읽고 이거 진짜 붙고 싶고 그냥 이거 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선배님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도 공유해 주시고 또 감독님 디렉팅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부분도 더 도와주시고 이러셔서 현장에서 더 재밌는 장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들어 보았고요 아까 손 들어주신 기자님 계신데 저기 먼저 들어주신 기자님 계셔가지고 왼쪽 뒷분 가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가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동화닷컴 강지호입니다 두 가지 질문 있는데 첫 번째는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자체를 보면서 좀 연극의 플롯이 생각나는 연출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리신 부분인지 좀 궁금하고 노리신 게 맞다면 영화에서 좀 이런 연극의 꽁트적인 요소들을 가져오신 걸 연출적으로 고려하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주연 배우분들이나 전 개인적으로 좀 조민수 배우님 신스틸러로 너무 재밌게 봐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잘게 꽁트적으로 좀 이어져 있는 쇼폼을 엄청 잘 이어서 만들어진 코미디라고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촬영하시면서 좀 관객분들이 재밌게 보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셨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 질문 다 제가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일단 그 플롯, 연극 플롯에 대한 혹시 의도하셨다면 그거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시나리오 단계부터 아까 질문해 주실 때 쇼폼의 연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의도한 바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코미디에 진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관객분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제가 그때 그때 받았던 아니면 관객분들이 좋아했던 다양한 코미디, 똑같은 코미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연출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연극이라던가 쇼폼의 꽁트 같은 요소라던가 아니면 이런 상황적인 코미디라던가 캐릭터 코미디라던가 모든 걸 좀 같이 어우르는 그런 코미디 연출을 제가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 중에 에피소드는 뭐 늘 매 순간 순간 하나가 저는 즐겁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배우분들하고 같이 얘기했던 게 현장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웃음을 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많은 관객들을 웃길 수 있겠냐 즐거움을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혹시 힘든 면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의견 나누면서 즐겁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바로 생각되는 에피소드는 우리 민수 선배님이 알고 보면 기존에 맡았던 배역은 좀 더 카리스마 있고 무게감 있고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사실 되게 이런 말씀 귀여운 분이시거든요 지금도 되게 눈빛에 힘 주고 계신데 사실 저 엄청 귀여운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저희 같이 배우들하고 스태프들 먹으라고 직접 손수 달고나를 백몇 개를 직접 해가지고 와서 나눠주신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당 떨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씩 보충하고 그 해맑은 모습 그 미소 뭔가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선영 배우님부터 에피소드 혹은 뭔가 이 장면은 꼭 애정하시는 씬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민수 선배님이 제가 달고나가 너무 맛있다고 해서 저만 따로 챙겨주셨어요 하하하하 어떤 달고나 장인이라고 할까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달고나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 재밌었는데 갑자기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기벳바라고 이제 그 장소가 나오잖아요 기벳하는 바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그때 분위기가 너무 반갑고 진짜 우리 뭐 이렇게 엠티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나고 그때 추억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기벳바에서 찍었을 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저도 갑자기 기벳바 얘기를 하시니까 형님께서 생각이 났는데 영화의 소소한 부분까지 다 담길 수는 없으니까 카메라에 근데 저희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 바 안에 있는 조명 그 다음에 그 조그만 소품들 그리고 이거 뭐라 그러죠? 컵 놔두는 컵받침 이런 거가 전부 다 형님을 캐릭터화 시켜서 조명도 바꿔 놓으시고 옆에 붙여져 있는 우리 미술팀 미술팀 액자 뭐 사진들이 전부 다 형님을 캐리커처로 해가지고 바꿔 놓은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 공간이 아 근데 그러니까 되게 자기한테 푹 빠져있는 기벳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거를 카메라로 하나하나 다 담기에는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게 못다는 게 참 아쉬운 또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로 남아있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미술팀 분들 소품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에피소드 혹은 애정하시는 씬? 아 애정하는 하 진짜 이거 깨물러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것처럼 다 너무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찍은 씬들이어서 하나하나 다 너무 애정이 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궁금하고 좀 기대가 되는 씬이 두 사람이 이제 기벳바에서 다 같이 모여던 것처럼 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게 저희가 기억을 잃었다 깨어나는 장면 인 것 같거든요 그때 씬이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촬영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그 씬 너무 애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피소드보다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조금 연기로 밥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했던 현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번 고민했던 게 우리가 사람을 표현하는 직업군을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 아닌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왜 이게 이럴까라는 고민을 해서 신께 기도하는 게 좋은 인연 안에서 하고 싶다 내가 그냥 그 공간 안에서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 만나면서 살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 작품에서 좀 그랬어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에피소드보다 이 영화에서 얻어가고 앞으로 내가 또 이걸로 또 밥을 먹으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솔직히는 남대중 감독님 하늘이 보면서 또 배웠어요 아 이렇게 자기 얘기라고요 뭘 오이야 하늘씨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배우들에 대해서 매일 아침에 똑같은 표정으로 나타나요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뛰어오는 거죠 제가 분명히 기도하고 온다 어떻게 매일 똑같을까 그러면서 그 모습에 우리가 현장이 약간 화가 나도 우리가 다 배려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 어떻게 한 백여명 가까이 모였는데 요만한 잡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만큼은 자기 소리를 좀 죽이고 같이 가자라는 게 있었어요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보다는 또 하나 배우고 갔고 또 하나 또 기억 속에 남는 작품이다라는 게 저한테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정녀가 나라의 집에서 집들이 아닌 집들이 촬영을 한 장면이 있어요 네 그때 사실 앞에 음식도 맛있는 것도 많았고 또 이제 술자리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감독님께 진짜 마셔도 돼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에 드세요! 이러면서 진짜요? 이러면서 제가 또 엄청 네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러면서 게임도 하고 했던 게 사실 그 순간에서 뭘 그냥 그냥 놀아주세요 해주셨는데 진짜 어 기비오빠도 그렇고 막 다 같이 너무 게임 같이 해주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제가 진짜 정말 웃을 수 있는 상황에 남겨진 게 저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그 순간에도 많이 느끼기도 했고 기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모든 씬들을 다 애정하지만 그냥 오늘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야외 결혼식 씬이 그걸 딱 보는데 와 진짜 이 사람들은 미쳤다 진짜 배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때가 너무 추웠거든요 너무 추웠는데 영화 속에서는 너무 따뜻한 봄날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아 저 씬은 진짜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기억에 나는데요 그 조민수 선배님하고 방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감시하기 싫다고 막 땡깡을 피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미숙하다 보니까 찍고 났는데 뭔가 혼자 생각이 막 많아지고 좀 위축이 된 날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에 선배님께서 먼저 전화가 오셔서 딱 한마디 해주셨거든요 남이야 그냥 너 맘대로 해 뭐 너는 하얀 도화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진짜 큰 힘이 되고 지금까지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과 에피소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그 강하늘 배우님과 정소빈 배우님께도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저희 영화에서 이제 로맨스부터 서로 너무 미워서 싸우고 그리고 이제 동반개혁상실증이 걸리는 어떤 그런 감정의 변화를 같이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떠셨는지 혹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감정을 어떻게 그 감정이 대본에 너무 정확하게 잘 나와있어서 저는 대본과 감독임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저는 이게 사실상 제가 사실 기억을 잃어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미래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잘 모르지만 그냥 영화 처음 시작부터 우리 둘이 참 오래됐고 익숙한 관계로 나오다 보니까 이 둘이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기억을 잃었을 때와 읽기 전에 어떤 대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고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소민씨를 소민씨를 나라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반했다 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잃은 거에도 사실 정도가 있고 부분일 수도 있고 전체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가 적합하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대본 안에서 좀 힌트를 많이 얻었고 답을 찾은 것 같은데요 대본을 보다 보니까 그 기억을 잃은 후에 나라의 대사들이 되게 나라의 색깔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말투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은 그대로인데 단지 그 사건들에 대한 기억 주변 인물들에 대한 기억만 없어진 거라서 대본을 보면서 좀 이 정도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힌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손 들어주신 기자님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박로사입니다 저는 잠시만요 전 황세인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정소민 배우 동생으로 나왔는데 그 정소민씨 뿐만 아니라 강한의 배우랑도 호흡이 케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두 선배들이랑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 호흡을 넘어서서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고요 두 분 선배님 모두에게 그리고 일단 하늘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미담인 것 같은데 제 씬을 남아서 같이 봐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는 시간도 필요하실 텐데 스케줄이 되게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피곤한 내색을 안 하시고 오히려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옆에서 모니터링 해주시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잘 나왔던 것 같고 또 소민 선배님께서도 이건 어때?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계속 내주시면서 모니터링 같이 해주시고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중간에 네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타임스 표경민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정소민 배우님하고 강하늘 배우님 이번에 처음 작품하는 게 아니신데 두 분의 케미가 이번 영화에서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스크린 데뷔작이신데 그래도 즐거운 일보다는 조금 더 힘든 일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소민 씨랑은 스몰이라는 영화에서 정확하지 않은데 한 8년 정도? 전에 만난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다 보니 이번 영화에서 좀 어떻게 내가 먼저 어떻게 좀 다가가서 좀 더 친해지고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됐던 것 같아요 정말 편한 상태로 친한 상태로 촬영에 임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첫 촬영부터 우리 서로서로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편하게 첫 촬영 때부터 편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시인을 대할 때도 조금 더 편해지고 좀 더 생각도 좀 유연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또 그때여서 좋았던 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또 지금이라서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경험이 많이 서로 없는 채로 풋풋하게 만나서 또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번에는 또 그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긴 하늘씨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편하게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생략하고 편하게 서로 신뢰를 쌓아 놓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세 분께 스크린 데뷔를 30일을 통해서 하신 세 분께 하신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소개나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의 이제 전 직업은 카메라를 잡아먹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카메라가 제 가까이에 왔을 때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어요 진짜 엄청 싸워 그리고 눈을 저는 시선을 맞추고 싶은데 시선을 맞추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또 이제 혼자 찍는 씬보다는 단체 씬이 많아서 제가 이제 하다보면 이제 다들 모든 분들이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또 거기서 연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을 느꼈어요 다 배려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어 뒤트로 갈게요 그럼 다들 이렇게 살짝 다들 저를 약간 살짝 이렇게 이렇게 뒤돌아 주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사실 좀 현장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저는 이제 처음 영화였으니까 너무 긴장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물어봐요 지윤아 영화 촬영 어땠어? 그 현장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좋은 기회로 다음에 또 영화를 찍어도 여기보다 좋은 현장은 없을 거다 라고 꼭 말했거든요 그만큼 현장이 너무 좋고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오늘 영화 보고 조금 현타가 왔던 건 하나 있어요 왜냐면 현장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선배님들도 다 연기를 너무 완벽하게 하시니까 실수 하나 없이 하시니까 이렇게 사람이 완벽해도 될까 했는데 그때 공항 촬영 때 강하네 선배님이 이렇게 컨닝페이퍼를 손바닥에 쓰고 이렇게 보다가 연기를 하고 보다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아무리 탑배우도 인간미가 있구나 저렇게 아 그래 저렇게 컨닝페이퍼를 다 쓰는구나 했는데 영화를 보는데 그게 신인 거예요 에? 뭐야? 이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영화를 보는데 또 인간미가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현타가 오지 않았나 그게 영화 신인 줄 진짜 몰랐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우스웠을까 아니 저는 진짜 그때 영화 촬영장 때 다 똑같구만 이 생각을 했어요 다 컨닝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영화 촬영에 딱 신이 나오니까 좀 충격받았어요 일단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저도 지은 씨랑 동감하게 현장에서 진짜 힘든 점이 없었고요 너무 분위기가 좋았었고 그리고 특히 모든 선배님들께도 많이 감사함을 느낀 게 같이 하는 거라는 배움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연기를 제 거 남이 어떻게 해서 보여줘야지 이것만 준비하고 갔다면 선배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들으려고 하고 같이 만들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 그런 자문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기자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포츠뉴스 오승연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웃으면서 잘 봤습니다 저는 모든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서로의 코밍 연기에 경이로움을 느꼈던 순간이 있는지 있으신 배우분들만 한 분씩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굳이 뽑는다면 이 배우의 이건 은퇴자기인 것 같다 라고 생각됐던 부분도 있으신지 답변 있으신 분들만 부탁드립니다 너무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이렇게 많이 찍지는 않았는데 많이 이렇게 상대 저기 하진 않았는데 누구지? 소민씨랑 하늘씨가 둘이 뭐 이렇게 하다 하는 연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편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마 처음 봤어요 두 분이서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는 걸 제 앞에서 처음 봤던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마 남아서 봤나? 그랬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근데 그 씬이 편집된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아주 둘이 케미가 끝장나잖아요 근데 제가 편집된 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봤을 때 와 정말 잘한다 두 명 하여튼 두 명 그 케미가 와 호흡이 어마어마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꽤 많이 했어요 와 둘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업계 돌아다니면서 네 그렇습니다 은퇴작이요? 은퇴작은 뭐 여기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열심히 해야죠 저는 다들 여기 너무 잘해주셨고 강하늘씨 얘기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랬고 촬영하면서도 그랬지만 하늘씨의 그 표정연기가 정말 대단하다 라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실감했는데 이 영화의 진짜 백미 중의 하나는 강하늘씨의 짐캐리 버금가는 표정연기 아닌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좀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짐캐리만 빼주세요 짐캐리만 빼주세요 누군가의 짐 누군가의 버금가는 정말 정말 그 표정연기가 압권이었습니다 저 진짜로 경호 형님께서 저를 얘기해주셔서 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질문 들을 때부터 경호 형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연기에 경이로운 순간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보다 저 정말 경호 형님한테 너무 감동하고 즐거웠었어요 같이 촬영하면서 왜냐면 제가 뭘 하던 간에 형님은 다 받쳐주시고 이래서 많은 작품에서 경호 형님이 신이 나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떤 콜라보가 너무너무 잘 맞고 케미가 잘 맞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정말 스펀지와 트램펄린을 같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빨아들이고 튕겨내시고 하는 이게 너무너무 즐거운 신들이었고 같이 촬영 안 할 때도 가끔 문뚱뚱 생각나고 그랬어요 경호 형님 뭐 하시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 너무너무 그 모습이 경이롭다면 저는 현장에서의 모습은 경호 형님이 정말 경이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 저는 약간 두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와 너무 경이롭다 제가 마치 방구석 1열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약간 불안한 게 손영 선배가 말씀하신 그 씬인 것 같아요 잘린 그 씬 냉장고 아 그렇구나 그때 이제 손영 선배님이 냉장고 앞에서 혼자서 막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앉아서 보면서 진짜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와 진짜 경이롭다라고 느꼈던 건 정말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네 조금 나오죠? 영화에 등장하죠? 네 선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매번이 공부였어요 그래서 임철영 씨 우리 제 파트너로 나온 분이 임철영 씨죠 임철영 씨하고 이제 우리 하늘 씨하고 처음으로 인사 왔을 때 총 쏘고 막 이래갖고 추울 때 둘이 모르겠어요 주고받고가 잘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나중에 총 쏘니까 그 하늘 씨가 뭐 이러고 사랑이냐고 이럴 때 이거 다 지들이 한 거예요 그냥 느낌으로 그럴 때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주고받고 코믹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코믹은 누가 줬는데 안 받으면 안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트너를 안 만나면 코믹은 이렇게 확 웃기려고 그랬는데 상대가 안 받아주면 이렇게 내려버려서 웃을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는데 이 현장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배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에 대한 배려 뭐 이렇게 하면 이럴 때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를 다들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되게 저는 모든 게 다 현장 나가는 게 매일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경의로웠고요 네 저는 제가 솔로 MC로서 많은 커플들을 봤거든요 네 많은 커플들을 봤는데 보니까 정열과 나라는 아 진짜 잘 만났다 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진짜 하고 싶은 게 싸워도 티키타카가 저렇게 잘 되는 커플도 생각보다 없을 거예요 원래 좋을 땐 다 티키타카 좋잖아요 근데 싸워도 제대로 싸우는구나 이걸 보면서 이 커플의 티키타카 진짜 정열과 나라는 정말 제가 솔로나라에 왔다면 정말 인기가 많은 핫 이슈가 될 만한 커플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만큼 코미디적으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는 다 너무 경이롭고 모든 연기가 다 재밌었는데 제일 재밌었던 뭔가 그 순간이 있다면 그 지금 자리엔 안 계시는데 그 타코 배우님이 현장에 딱 왔는데 눈 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완전 눈알이 빨강색인 거예요 그러시고 와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역할이 또 코인만 보는 사람이어서 그 핏줄 터진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그게 너무 아 이 현장이 참 경이롭다 이 순간이 경이롭다 너무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경이롭다기보다 잘 돌아간다 이런 느낌의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쩜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지 약간 이런 말 이게 좀 잘 맞는다 저도 경이로웠던 순간은 많았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선영 선배님하고 조민수 선배님께서 약간 뭔가 티키타카라 해야 되나 병실에서 그거를 딱 슛 들어가셨는데 딱 눈빛으로 서로 연기하시는 걸 보고 진짜 경이롭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날 네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 진행해 보았고요 이제 저희 포토타임 준비하기 전에 감독님 먼저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모두가 노력한 결과물을 이렇게 선보이게 돼서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영화는 관객분들이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도 기자 얘기 전에 일단 관객분들이기 때문에 관객님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만 대표로 하는 줄 알고 기자님들 좋은 기사 잘 읽어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을 들으면서 기자님들도 되게 재미있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즐겁게 작업한 소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들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빈자리 없이 앉아계신 모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한 자리도 비움 없이 또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우리 질문 들어주시고 답변 들어주시고 질문해주시고 많은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이렇게 즐거운 현장에서 재밌게 찍었으니까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도 재밌게 보셨기를 쓰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좋은 기사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화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참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영화를 담당하시는 기자님들도 영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영화 시장이 점점 빨리 자리 잡고 커졌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왜냐면 워낙들 바쁘시니까 뭐라 그럴까 저희가 얘기할 때 또 기사 쓰시고 이러느라고 저희가 되게 불안해요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셔서 되게 불안했는데 어쨌든 뭐 솔직히 써야죠 재밌으면 재밌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근데 여기에 영화적으로 뭐 개연성 이런 거 빼고 재밌다로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30일 촬영하면서 오늘까지 계속 계속 그냥 기쁘고 감사한 거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영화 재밌으니까 재밌다고 많이 써주세요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다 너무 신기하고 뭔가 어안이 벙벙한데요 저희 영화 보러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빨리 자리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분들은 옆으로 내려가셔서 잠깐 대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